덩어리 있는 음식을 제대로 안 먹는다는 것은 아마 이건 거의 대부분이 식습관인 문제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개월, 8개월 되면 덩어리 있는 음식을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7개월, 8개월부터요? 그래서 음식을 가는 거는 보통 7개월 전에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이전에 이미 덩어리를 제법 큰 걸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나이 때면 애들이 덩어리 주면 처음에는 캣캣거리기도 하고 부역질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엄마가 자신 있게 애기한테 먹이면 애들이 잘 받아 먹는데 이 시기에 엄마가 애가 잘 못 먹는다 생각해서 덩어리를 계속 안 주거나 아니면 푹 삶아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애들이 덩어리 먹는 걸 거부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개월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좀 고치기 힘든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보통 결정기 순간이라고 보상하면 그 시기를 지나가버리면 이제는 좀 힘든 시기가 생기는데 지금 얘는 덩어리 별로 안 먹고 있다면 아마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애들한테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꾸 줘야 됩니다. 자꾸 주지 않으면 그건 해결 자체가 안 되고 점점 묽게 먹일수록 애들은 다 먹기 때문에 덩어리 있는 음식을 좀 애가 부역질하고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밥을 안 먹는다고 말했는데 애들은 먹어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주면 애들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다른 편법을 쓰다 보니까 더 맛있는 음식 있죠. 다른 음식을 죽게 되면 밥은 또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그런 게 반복되는 수가 생기고요.